네 다음은 채명무 분의 퍼스트 런 이익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요? 네 광수는 그 다음 제가 조심히 또 빠들이라고 하세요 아무튼 간에 이번 곡은 조심히 대표자는 아닌데 퍼스트 런이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한국인 사람이 다르지 않은데 퍼스트 런의 특징은 점점 갈수록 뭔가 심화되어 점잇가들 같은 스타일의 특징이거든요 감상 포인트는 점점 갈수록 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번째 발표 그럼요? 돼요 네 두 번째 발표 여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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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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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